낭낭 공주 먼 옛날 고구려 땅에 호동이라는 왕자가 있었어요. 호동은 사냥을 무척 좋아하는 늠름한 왕자였답니다. 그 무렵 고구려 왕은 낭낭국을 물리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공격을 했지만 모두 패하고 말았습니다. 낭낭국에는 자명고라는 북이 있었거든요. 자명고는 적군이 쳐들어오기만 하면 저절로 우는 신기한 북이었습니다. 그래서 낭낭국을 물리치는 게 쉽지 않았던 겁니다. 고구려의 왕은 대신들에게 물었어요. 자명고를 없앨 방법이 없겠소. 그렇지 않아도 자객을 여러 번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북이 우리가 보낸 사람이 가까이 가기만 하면 귀신같이 알고 울어댄다고 하니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없는 듯 하옵니다. 대신들이 말했습니다. 왕은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하루라도 빨리 낭낭국을 고구려 땅에서 몰아내고 싶었답니다. 아바마마 제가 낭낭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신들 템에 서있던 호동왕자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호동왕자는 낭낭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일이 잘 되려고 그랬던지 호동왕자는 우연한 기회에 낭낭국 왕의 목숨을 구해주게 되었어요. 낭낭국 왕은 호동왕자를 왕궁으로 초대하여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그곳에서 호동왕자는 낭낭국의 공주를 만났습니다. 호동왕자를 본 낭낭공주는 첫눈에 반하고 말았어요. 그처럼 늠름한 왕자는 처음 보았거든요. 낭낭국의 왕도 호동왕자가 싫지 않았습니다. 호동왕자를 통해서 고구려와 친하게 지낼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호동왕자와 낭낭공주는 사랑에 빠져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내가 고구려를 떠나온 지도 어느덧 반 년이 지났소. 아바마마께서 걱정하실 테니 이제 그만 고구려로 돌아가 봐야겠소. 갑작스런 호동왕자의 말에 낭낭공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왕자님 저도 왕자님과 같이 가면 안 되나요? 아직 아바마마께서 우리의 일을 모르고 계시니 내가 이번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 허락을 받아오겠소. 그러니 아무 염려 말고 기다리고 있으시오. 호동왕자는 낭낭공주를 난심시키고 고구려로 돌아갔습니다. 낭낭공주는 호동왕자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지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왜 아무런 소식이 없을까? 낭낭공주는 근심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동왕자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낭낭공주는 뛸 듯이 기뻐하며 편지를 뜯어보았지요. 그런데 편지엔 놀라운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호동왕자가 자명고를 찢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낭낭공주는 고민에 빠졌어요. 아버지와 나라를 살리자니 호동왕자를 배신하는 것이 되고 호동왕자의 부탁을 들어주자니 아버지와 나라를 배신하는 게 되니까 말입니다. 몇 날 며칠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고민하던 낭낭공주는 결국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호동왕자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한 겁니다. 낭낭공주의 모습을 감춰주려는 듯 하늘에 뜬 달마저 구름 속으로 숨어버린 깊은 밤 낭낭공주는 가슴에 칼을 품고 자명고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아바마마 소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낭낭공주는 입술을 깨물고 칼을 뽑았습니다. 그러고는 자명고를 찍기 시작했어요. 다음날 고구려 군사들이 물밀듯이 낭낭국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자명고가 울지 않은 것을 수상히 여긴 낭낭국의 왕은 그것이 공주의 지심을 밝혀냈답니다. 불같이 화가 난 왕은 공주의 목을 베어버렸어요. 낭낭공주 덕분에 고구려 군은 승리를 거두고 낭낭국을 물리치게 되었답니다. 호동왕자는 낭낭공주를 찾았지요. 하지만 공주는 이미 목숨을 잃은 뒤였습니다. 슬피 울며 낭낭공주를 부르던 호동왕자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답니다. 그림자 없는 탑 먼 옛날 백제에 아사달이라는 석공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사달은 백제, 신라, 고구려 세 나라를 통틀어 가장 기술이 빼어난 석공이었어요. 그 무렵 신라는 불국사를 짓고 아름다운 절에 어울리는 멋진 탑을 세우기 위해 뛰어난 석공을 찾고 있었습니다. 신라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아사달을 찾아갔어요. 부처님의 공덕을 기를 수 있는 탑을 세우려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들이 공손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사달은 망설였어요. 먼 신라까지 가서 탑을 만들려면 사랑하는 아내 아사녀와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야 했으니까요. 사람들이 모두 칭송할 수 있는 탑을 만드는 것이 당신의 오랜 꿈이잖아요. 당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부디 제 걱정 마시고 다녀오세요. 아사녀는 오히려 남편을 격려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일이오. 그동안 헤어져 있어야 하는데 괜찮겠소? 하루빨리 당신이 탑을 완성할 수 있도록 부처님께 기도드리겠어요. 아사녀의 말에 용기를 얻은 아사달은 백제를 떠나 신라로 왔습니다. 그리고 탑을 만드는 일을 시작했지요.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을 줄 수 있는 탑을 만들 것이다. 부처님의 공덕을 기를 수 있는 그런 탑을 만들 것이다. 아사달은 모든 힘을 쏟아 부었습니다. 하지만 탑은 생각처럼 빨리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세월만 빠르게 흘러갔지요.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러는 사이 백제 땅에 남아있던 아사녀는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아사달에게 걱정 말고 탑 만드는 일에만 신경을 쓰라고 했지만 3년이 지나도록 소식 한 번 없는 남편이 너무나 그리웠어요. 탑은 얼마나 완성되었을까 몸은 상하지 않았을까 밥은 제대로 먹을까 아사녀는 남편 걱정에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참다 못한 아사녀는 결국 아사달이 일을 하고 있는 불국사로 찾아갔어요. 하지만 불국사의 주지스님은 탑을 만드는데 방해가 될까봐 아사달을 만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한 번만 멀리서 얼굴만이라도 한 번 보게 해주세요. 아사녀가 강국하게 애원을 해도 주지스님은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아사녀를 보기 위해 멀고 먼 길을 걸어 신라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가야 한다니요. 아사녀는 너무 슬퍼 눈물을 흘렸답니다. 울고 있는 아사녀를 한참이나 바라보던 주지스님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남쪽으로 오리쯤 가면 조그만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에서 지성으로 기도를 드리면 탑 공사가 끝나는 날 연못의 탑 그림자가 비칠 것이요. 그러면 남편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아사녀는 한다름에 연못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연못에 들여다보며 탑의 그림자가 비칠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부슬부슬 비가 오는 날도 차가운 바람이 부는 날도 아사녀는 연못가를 떠나지 않았답니다.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한 채 오직 탑 그림자가 연못에 비치기만을 기다렸지요. 그러나 고요한 수면에는 물 그림자만 일렁일 뿐 탑 그림자는 비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연못을 들여다보고 있던 아사녀의 얼굴에 빙글의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렇게 보고 싶던 아사달의 얼굴이 연못에 비친 겁니다. 아사달님 아사녀는 스르르 연못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아사녀가 아사달의 품에 안기는 순간 차가운 물결이 아사녀를 감싸 안았어요. 그날 이후 아사녀의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답니다. 아사달은 그런 사실을 모른 채 아내와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열심히 탑을 만들었습니다. 탑이 완성되던 날 그제야 주지스님은 아사달에게 아사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사달은 미친 사람처럼 연못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사녀 어디 있소? 하지만 아사녀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아사녀를 찾지 못한 아사달은 씨름에 잠겨 먼 산을 바라보며 눈물만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사녀의 모습이 산 기슬개 있는 바위에 비쳤습니다. 아사달은 그 바위에 아사녀의 모습을 새기기 시작했어요. 웃는 듯 하다가는 사라지고 웃는 듯 하다가는 사라지던 아사녀의 모습은 아사달에 의해 부처님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후에 사람들은 아사달과 아사녀의 슬픈 전설이 깃들어 있는 그 연못을 영지라고 불렀습니다. 영지는 그림자가 비치는 연못이라는 말이에요. 지금도 영지 주위에는 그때 아사달이 새겼다는 그때 아사달이 새겼다는 조각의 흔적이 어렴풋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사달이 만들었다는 석가탑은 무영탑이라고도 불린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그림자가 비치지 않아 그림자 없는 탑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벌받은 구두쇠 옛날 어느 곳에 부자 영감이 살고 있었어요? 얼마나 부자였느냐 하면 동네에서 그 영감의 땅을 밟지 않고는 아무데도 갈 수 없을 정도였지요. 그 정도 부자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좋은 일도 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이 부자 영감은 인색하고 심술굽기가 말도 못할 정도였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두쇠 영감이라고 불렀어요. 찬바람이 휑휑 부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기를 너분 거지가 동양을 왔습니다. 빨갛게 부르튼 맨발로 거지는 쿨럭쿨럭 기침을 해댔고 어핀 아기는 힘없이 손가락만 빨고 있었지요. 먹다 남은 밥이라도 있으면 한 숟갈만 거지는 애원을 했습니다. 썩거지쇼 우리 주인 영감님 보시기 전에 문을 열어준 하이는 기겁을 하며 거지를 밀쳐냈어요. 어린 것이 며칠째 젖을 먹지 못했어요. 제발 그때였습니다. 대문간으로 나오던 구두새 영감이 그 광경을 보고 말았습니다. 얘 너 가서 찬물 한 바가지만 떠오너라. 하이는 영문도 모르고 물을 떠왔지요. 그런데 영감이 그 물을 냅다 거지에게 뿌리는 겁니다. 찬물을 뒤집어쓴 아기가 자지러질 듯이 울어대도 구두새 영감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구두새 영감의 횡포는 이뿐이 아니었어요. 영감님 늙은 어머니가 병에 들어 누워있습니다. 미음이라도 끓여드리게 쌀 한 대만 구워주십시오. 가난한 사람이 영감을 찾아가 부탁하면 영감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가을에 한 말로 갚을 텐가? 그러면 빌려주지. 한 대를 빌렸는데 한 말로 갚으라니요. 도둑놈 심보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은 당장 굶어죽지 않기 위해서 양식을 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둣의 영감은 점점 부자가 되어 갔어요. 동네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님 한 분이 영감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세님은 연보를 하면서 시주를 정했지요. 하인은 눈치를 살피며 세님을 떠밀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우리 주인 영감님이 보면 경을 치십니다요.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딴집으로 가보십시오. 하인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요. 보아하니 이 동네에서 시주를 할 만한 집은 이집뿐인 듯한데 세님은 더 크게 목탁을 두드렸어요. 글쎄 제 말을 들으시라니까요. 하인은 집안을 들여다보며 연신 눈치를 살폈습니다. 설마 시주를 하러 다니는 중을 욕보이는 일이야 있겠습니까? 세님은 하인이 말리는데도 아랑곳 하지 않고 연보를 계속 했답니다. 그때 구두새 영감이 곰방대를 물고 거들먹거리며 나오다가 이 광경을 보았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구두새 영감은 다짜고짜 하인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네, 이놈 마당새야. 귀한 분 대접을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하인은 영문을 몰라 두 눈이 동그래 졌습니다. 뭐하고 섰느냐. 지금 당장 외양간에 가서 새똥 한 바가지 버우지 않고 구두새 영감의 부로령에 주춤주춤 머뭇거리던 하인은 하는 수 없이 영감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스님 예수 우리 집에 있는 것이라고 는 이것뿐이니 이거라도 가져가서 잘 쓰시오. 구두새 영감은 하인이 가져온 냄새 나는 새똥을 스님의 바랑에 부어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스님은 조금도 화를 내지 않고 공손히 합장을 한 뒤 대문을 나섰어요. 때마침 집안에 있던 며느리가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며느리는 구두새 영감과는 달리 마음이 착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어찌 저런 일을 며느리는 시집올 때 가지고 온 비단 한 피를 가지고서 얼른 스님을 따라갔습니다. 스님 며느리는 스님을 불렀어요. 스님 저희 아버님의 무례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며느리는 가지고 온 비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물끄러미 며느리를 바라보던 스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오늘 밤 달이 떠오르거든 집 밖으로 나오시오. 그리고 뒷산으로 올라가시오. 가다가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도 절대 돌아보지 마시오. 그렇지 않으면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니 명심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요. 새댁의 시아버지는 죄를 너무 많이 지었소. 그런데 죄를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더군요. 그래서 오늘 밤 벌을 받게 될 것이오. 그러니 새댁이라도 몸을 피하시오. 스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며느리는 두 손 모아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새댁의 정성이 지극해 보여 새댁은 그러면 방법을 알려주지요. 오늘 밤 집이 물속으로 가라앉을 것이오. 그러니 밤이 되거든 모든 걸 다 버리고 나오시오. 반드시 제 말을 따르셔야 합니다. 새댁은 그렇게 말하고 가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새댁이 해준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했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달이 떠오를 무렵 며느리는 한운수 없이 혼자서 집을 나왔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며느리는 쉬지 않고 산을 올라갔어요. 얼마쯤 갔을까요? 갑자기 벼락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이어 와지끈 쿵 무너져 내리는 소리와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는 스님의 말을 잊고 자기도 모르게 그만 뒤를 돌아보고 말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집이 물속으로 가라앉고 가족들이 아우성을 치며 허우적거리고 있는 겁니다. 아버님 이렇게 소리치는 순간 며느리는 차가운 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부자 영감의 집터는 연못으로 변해버렸어요. 지금도 그 동네 뒷산에 가면 돌이 되어버린 며느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잠겨버린 연못을 바라보고 있는 슬픈 얼굴에 며느리를 말입니다. 우렁 각시 옛날 어느 마을에 서른 살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간 노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며 혼자서 살아가던 총각은 어느 날 논에 가서 김을 매담 말고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허리가 휘도록 열심히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기 신세가 한심하게 생각됐거든요. 게다가 남들 다 가는 장가도 못 가고 있으니 더욱 철양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총각은 푸른 별을 바라보며 중얼중얼 신세한탄을 늘어놓았습니다. 이 농사 지어서 누구랑 먹고 사나 그런데 어디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랑 같이 먹고 살지 깜짝 놀란 총각은 두리번 두리번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주위엔 푸른 벼와 뜨겁게 내리쬐는 햇빛뿐 아무도 없었어요. 총각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농사 지어서 누구랑 먹고 사나? 총각은 다시 한번 중얼거려 보았어요. 나랑 같이 먹고 살지? 이번에도 똑같은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총각은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커다란 우렁이 한 마리가 고개를 내밀고 다시 쑤 껍질 속으로 숨어 버리는 겁니다. 총각은 참 신기한 일도 다 있다 싶어서 우렁이를 집으로 가져와 물 항아리 속에다 넣어두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논일을 하던 총각이 점심을 먹으려고 집에 와보니 밥상이 한상 차려져 있는 겁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한나절 논일을 하노라 배가 고팠던 총각은 밥을 맛있게 먹었답니다. 그런데 다음날에도 또 그 다음날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어찌 된 일인지 내일은 꼭 알아내야겠어. 그래서 다음날 총각은 논으로 일을 하러 가는 척 하다가 뒤란에 숨어 집안을 엿보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총각은 살금살금 부엌 쪽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곱디고운 색시가 뚝딱뚝딱 음식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색시는 밥상을 다 차려놓은 후 물항아리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음날도 총각은 일을 하러 가지 않았어요. 색시의 정체를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총각은 전날처럼 가만히 숨어서 부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가까워지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항아리 속에서 아물라물 안개 같은 것이 피어오르더니 어제 본 그 색시가 물항아리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고는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총각은 부엌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색시는 화들짝 놀랐지요. 당신이 물항아리 속에서 나오는 걸 다 봤소. 당신은 대체 사람이오? 귀신이오? 총각이 다그치며 색시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뒷걸음질을 치던 색시는 고개를 속이며 말했어요. 맞아요. 보신 것처럼 저는 우렁이 속에서 나왔습니다. 죄를 짓고 우렁이 속에 갇힌 것이지요. 아직 벌을 받을 시간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우렁이 껍데기 속에 들어가 있어야 한답니다. 다급해진 총각은 덥석 색시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러지 말고 여기서 나랑 같이 삽시다. 색시는 고개를 가로자었어요. 하지만 총각은 마구 때를 썼습니다. 선녀처럼 예쁜 색시를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슬픈 이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도 총각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총각의 애원에 색시는 마지못해 함께 살기로 했어요. 총각과 우렁이 색시는 남부러울 것 없이 행복한 남편과 각시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고운 각시 생각에 힘든 줄도 모르고 더 열심히 일을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점심때가 지났는데도 밥을 먹으러 오지 않자 각시는 남편이 걱정되어 점심 광주리를 이고 들러 나갔답니다. 그런데 그때 저쪽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원님의 행차시다. 앞에 선 사람이 팔을 휘저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각시는 가던 길을 멈추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각시 옆을 지나던 원님이 걸음을 멈추더니 각시를 부르는 겁니다. 어디에 사는 누구냐 아랫마을 사는 농사꾼의 안아기입니다. 각시가 대답 했어요. 원님은 찬찬히 각시의 모습을 뜯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리 보아도 예쁘고 저리 보아도 예쁘고 아무리 보아도 너무 예쁜 겁니다. 이 각시를 가마에 데워라. 원님이 명령을 내렸어요? 아니 되옵니다. 이미 지하비가 있는 몸입니다. 각시가 애원했지만 원님은 각시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부하들은 강제로 각시를 가마에 태웠어요. 한편 점심때도 잊은 채 열심히 일을 하던 남편은 날이 저물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안이 온통 캄캄한 거예요. 여보 각시를 불렀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여기저기 각시를 찾으러 다니다가 동네 사람에게 원님이 각시를 데려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남편은 그제야 때를 기다리지 않고 같이 살면 슬픈 슬픈 이별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각시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지요. 남편은 허겁지 거 광가로 달려갔습니다. 제 아내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무슨 소리요? 맞아 죽기 전에 얼른 가시요. 문지기를 붙들고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얻은 것이라곤 매질 뿐이었지요. 하지만 남편은 각시가 있는 곳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매를 맞고 쫓겨나기를 되풀이 하면서도 광가 주위를 맴돌며 각시를 기다렸어요. 그렇게 몇 달 동안 각시를 기다리며 울던 남편은 결국 광가 문 앞에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죽은 뒤 각시가 사는 광가의 뜰에는 날마다 파랑새 한 마리가 날아와 울었답니다. 사람들은 불쌍하길 죽은 남편이 새로 태어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중에야 사람들에게 남편의 소식을 들은 각시는 슬피 울다가 음식을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원님이 와서 어르고 달랬지만 소용이 없었지요. 결국 씨름씨름 앓던 각시도 얼마 뒤 세상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그 후 마을 사람들은 파랑새 두 마리가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같이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남편과 각시가 다시 만난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청개구리 옛날 옛날 어느 숲속 마을에 말썽쟁이 청개구리가 살고 있었어요. 청개구리는 매일매일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사고를 저질렀지요. 게다가 엄마 말도 잘 듣지 않았습니다. 뭐든지 시키면 반대로 했답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오너라. 하면 깜깜한 밤이 되어서야 돌아오고 가게에 가서 두부 한 모 사오너라. 하면 그 돈으로 혼랑 과자를 사 먹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더 기가 막힌 건 다른 개구리들은 개굴개굴 우는데 이 청개구리는 굴개굴개 하며 운다는 것입니다. 개구리는 개굴개굴 우는 거야. 다시 해봐. 굴개굴개 엄마가 아무리 야단을 쳐도 소용이 없었어요. 저의 일을 어쩌면 좋을까. 엄마 청개구리는 아들 걱정에 잠도 잘 못 잤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마음을 알 리 없는 아들 청개구리의 말썽은 날이면 날마다 계속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 청개구리가 더럭 병이 나고 말았어요. 아들 청개구리 때문에 속병을 얻은 겁니다. 그래도 아들 청개구리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어느 날 엄마 청개구리는 아들 청개구리를 불러 이렇게 말했답니다. 얘야 내게 부탁이 하나 있단다. 엄마가 아픈데도 철없는 아들. 늘 놀러갈 궁리만 하고 있고 왜 그러세요 엄마 빨리 말씀을 하세요. 친구들이 기다린다구요. 역시나 아들 청개구리는 신경질을 냈습니다. 만일에 엄마가 죽거든 말이다. 산에 묻지 말고 물가에다 묻어다오. 알아듣겠니? 알았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꼭 물가에다 묻어드릴게요. 아들 청개구리는 대수롭지 않게 말하고는 휑하니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엄마는 아들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친구들이랑 신나게 놀던 아들 청개구리는 날이 저물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아들 청개구리는 방으로 들어가며 투정을 부렸지요. 그런데 다른 날과 달리 엄마가 아무 말 없이 누워만 있는 겁니다. 엄마 배고프다니까요. 그런데도 엄마는 눈을 뜨지 않았어요. 아들 청개구리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엄마를 마구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엄마는 이미 돌아가신 것을요. 아들 청개구리는 엄마가 죽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갑자기 자기 곁을 떠날 거라곤 꿈에도 생각지 못했으니까요. 누워있는 엄마를 보고 있으니 그동안 잘못한 일들이 하나 둘 생각났습니다. 내가 엄마 말씀을 안 들어서 이렇게 된 거야. 이제부터 엄마 말 잘 들을게요. 그러니 제발 눈 좀 떠보세요. 아들 청개구리는 엄마를 안고서 울보 짖었습니다. 슬픔에 잠긴 아들 청개구리는 엄마의 마지막 부탁을 꼭 들어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래서 물가에 엄마를 묻었지요. 아들이 항상 반대로만 행동하는 것을 알기에 엄마가 일부러 반대로 말했던 건데 말입니다. 며칠 후 엄마 잃은 아들 청개구리에 슬픔을 달래주기라도 하듯 주룩주룩 새참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멍하니 밖을 내다보고 있던 아들 청개구리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우리 엄마 우리 엄마 무덤이 아들 청개구리는 정신없이 물가로 달려갔습니다. 냇물이 조금씩 불어나고 있었어요. 우리 엄마 무덤 떠내려가겠네. 아들 청개구리는 엄마 무덤이 떠내려갈까 봐 서럽게 울었습니다. 비 오는 날 들리는 청개구리 소리는 엄마 무덤이 떠내려갈까 봐 아들 청개구리가 구슬프게 울고 있는 것이랍니다. 며느리의 울음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아주 가난한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 맏딸이 시집을 가게 되었어요. 성질이 고약하기로 온 동네에 소문이 난 시어머니가 있는 그런 집으로 말입니다. 맏딸은 시집가기 싫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십남매나 되는 자식들을 먹여 살리느라 고생하는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려야 했거든요. 시집가기 전날 밤 가난한 부모는 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잘 할게요. 고약한 성질이야 건드리지 않으면 되지요. 꾹 참고 열심히 살게요. 밥만 실컷 먹을 수 있다면 그까지 심술증 못 견디겠어요? 그러니 제 걱정은 마세요. 딸은 오히려 부모님을 위로했습니다. 그렇게 시집을 온 다음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광으로 데리고 갔어요. 광에는 쌀이며 보리 밀이며 콩 같은 곡식들이 가득가득 쌓여 있었답니다. 며느리는 이제 배불리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즐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며느리 혼자만의 생각이었어요. 여기 있는 곡식들은 내 허락 없이는 한줌도 쓸 수 없다. 알겠느냐? 서슬이 시퍼런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며느리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집안일은 모두 내가 하도록 해라. 밥이며 빨래는 물론 논일 밭일까지 거둘도록 해. 내가 안 본다고 게으름 피우면 안 된다. 시어머니는 야박하게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며느리는 빨래며 집안 청소를 모두 혼자 했답니다. 잠시도 허리 펴고 쉴 틈 없이 일을 했지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야단만 쳤어요. 저녁 무렵이 되자 시어머니가 손수 조그만 함재박에 쌀을 담아주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쌀로 밥을 했어요. 그런데 식구들 밥을 다 푸고 나니 자기가 먹을 밥이 없는 겁니다. 하는 수 없이 며느리는 누룽지를 긁어 먹었답니다. 그런데 그걸 본 시어머니가 작대기를 들고 오더니 며느리를 마구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살림 못하는 며느리 때문에 집안이 다 거덜나게 되었다며 길길이 뛰었어요. 무슨 일이오? 시아버지가 문을 열고 내다보았습니다. 글쎄 이것이 밥을 지으라고 했더니 누룽지를 만들어 놓았지 뭡니까? 그러고는 몰래 부엌에 숨어서 저 혼자 누룽지를 박박 긁어먹고 있는 거예요. 시아버지는 말없이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며느리는 서러움이 붙받쳐 눈물을 흘렸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조그만 솥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솥에다 밥을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솥이 너무 적어서 식구들이 먹을 밥을 푸고 나니 자기가 먹을 밥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주림 배를 움켜쥐고 부엌에 쪼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식구들 몰래 밥을 조금 남겨주는 겁니다. 며느리는 울먹이며 그 밥을 받아 먹었어요. 다음 날 시어머니는 더 작은 솥을 내주었습니다. 전날 아들이 며느리에게 몰래 밥을 가져다 주는 것을 보았거든요. 며느리가 먹을 밥은 당연히 없었지요. 며느리는 시제보기 전보다 더 배고픈 날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저녁에 밥을 짓던 며느리는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솥을 열어보았답니다. 뽀얀 김이 피어오르며 구수한 밤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꼬르륵 소리와 함께 저절로 침이 넘어갔답니다. 며느리는 자기도 모르게 밥을 한 주걱 퍼서는 고슬고슬한 밥알이 담긴 주걱을 입으로 가져갔답니다. 그때였어요. 내 인연 벼락같은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보았더니 시어머니가 두 눈에 불을 켜고 부엌 문턱에 서 있는 겁니다. 며느리는 너무 놀라 까물어치고 말았어요. 달려들어온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사정없이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며느리의 몸에서 작은 새 한 마리가 날아오르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매질을 멈춘 채 새를 바라보았어요. 새는 소쩍 소쩍 슬픈 울음소리를 내며 집 주위를 한 바퀴 돌더니 어두워진 숲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구슬픈 새 울음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고약한 시어머니 때문에 죽은 며느리의 넋이 새가 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소쩍 소쩍 하고 들리는 소리도 소취 적다는 며느리의 울음이라 생각했답니다. 금 송아지 어느 고울에 배자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식이 없었던 배자수는 늙음하게 아들을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약했던 부인이 아들을 낳자마자 죽고 말았어요. 믿고 의지하던 부인이 죽고 나자 배자수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무엇보다 혼자서 아이를 키울 일이 걱정이었지요. 그래서 배자수는 아이를 위해 새로 부인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배자수는 새 부인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허구한 날 아이만 들여다보았어요. 아침에 눈을 떠서도 향청에 나갔다 들어와서도 항상 아이부터 찾았습니다. 밤낮으로 아이만 안고 부인한테는 눈길도 한 번 안 주었어요. 원래 샘이 많고 성격이 사나웠던 부인은 그런 대접을 받자 아이가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부인은 배자수가 밖에 나간 틈을 타서 아이를 안고 집 뒤에 있는 연못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방식 방식 웃고 있는 아이를 연못에 빠뜨려 버렸어요. 그래놓고는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울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발을 헛디디다니 너 없이 어찌 살란 말이냐. 배자수가 집에 돌아와 보니 아이는 싸늘한 시신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배자수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슬픔을 참으며 아들을 뒤뜰에 묻었어요. 그러고는 날마다 아들의 무덤에 가서 산 사람을 대하듯 쓰다듬고 말을 걸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이었어요. 무덤에서 조그만 청개구리 한 마리가 팔짝 튀어나오더니 아버지 하는 겁니다. 마치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 같았지요. 배자수는 그 청개구리를 집으로 데리고 와 애지중지 길렀습니다. 샘이 많은 부인이 이를 그냥 두고 볼 리 없었어요. 부인은 배자수가 없는 사이에 청개구리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래놓고는 개가 밟아 죽였다고 우겨댔지요. 배자수는 개구리를 아들의 무덤 옆에 묻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청개구리의 무덤에서 파란 달개비가 도단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금세 쑥쑥 자라서는 바람이 불 때마다 가느다란 소리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들의 넋이 머무를 데가 없어 달개비에게 옮겨갔구나 하고 생각한 배자수는 정성을 다해 달개비를 돌보았어요. 시간 만나면 뒷마당으로 가서 달개비를 쐬다듬고 말을 걸면서 아들을 대하듯 했지요. 부인은 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소를 몰고 가 달개비를 모조리 뜯어먹게 했답니다. 그런데 달개비를 먹은 소가 그날부터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얼마 안 가서 송아지를 낳았습니다. 그것도 금송아지를 말이에요. 금송아지는 신기하게도 배자수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아버지 아버지 했습니다. 배자수는 그 금송아지를 고이고이 길렀어요. 부인은 이번에도 배자수가 없는 틈에 금송아지를 없애려고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놀란 금송아지는 슬피 울며 도망을 쳤답니다. 배자수는 금송아지를 잃어버린 슬픔에 눈물 마를 날 없는 세월에 보냈어요. 한편 집에서 도망친 금송아지는 임금님이 사는 곳으로 가서 공주님과 함께 지내게 되었답니다. 어느 날 공주님이 금송아지가 사는 외양간으로 갔더니 금송아지는 없고 웬 청년이 있는 겁니다. 넌 누구니? 작년은 그동안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과 자신이 배자수의 아들이라는 걸 공주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공주는 임금님께 가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금님 역시 깜짝 놀랐어요. 임금님은 청년을 암행어사로 임명했습니다. 임금님의 명을 받은 청년은 아버지가 사는 마을로 갔어요. 어디 보자 이게 꿈이냐 생시냐 네가 정말 내 아들이란 말이냐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오자 배자수는 아들을 얼싸 안고 기뻐했답니다. 숨어서 이 모습을 엿보고 있던 부인은 허겁지겁 주랭랑을 쳤어요. 벌을 받을까봐 겁이 났습니다. 배자수와 아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비의 이름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바보가 대릴사위가 되어 처가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모가 워낙 구도세라 사위에게 늘 죽만 써 주었어요. 날마다 멀건 죽만 먹고 살자니 사위는 배가 고파 죽을 지경 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또 죽을 먹게 되자 사위는 참다 못해 죽그릇을 들여다보며 나는 죽술래 사위인가 죽술래 사위 하고 큰소리로 한탄을 냈습니다. 그것을 본 장모는 혹시 동네에 소문이라도 날까봐 겁이 나서 다음부터는 밥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말이 밥이지 반그릇도 채 안되는 터라 두어 숟갈만 떠먹어도 금방 바닥이 나버리곤 했지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죽을 써줄 때가 더 나을 지경이었습니다. 사위는 여전히 배가 고팠어요. 그러나 며칠 동안은 참고 지내다 하루는 또 나는 한술래 사위인가 반술래 사위인가 하며 모두 들으란 듯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러자 듣다 못해 장모가 여보게 그게 무슨 소린가 하고 나무라듯 물었어요. 나보고 밥을 반그릇도 못 얻어먹는다고 모두 한술래 사위 반술래 사위 그러니 어쩝니까 사위가 퉁명스럽게 대꾸했지요. 이 답답한 사람아 하는 일이 있어야 밥을 주든지 죽을 주든지 할 게 아닌가 차라리 자네 집으로 가게 가라고 가랑비가 오네 장모가 성이 나서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사위는 색시를 두고 떠나기가 싫어 자꾸 머뭇거렸지요. 색시도 남편을 보내지 않으려고 어머니 잘하고 잔비가 오네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위는 얼른 있으라고 이슬비가 오네 하고 큰소리로 말했답니다. 아이 잃은 부모 옛날 제주도의 어느 마을에 어떤 가난한 젊은 부부가 자랐습니다. 이들은 가난하나 열심히 일하여 그럭저럭 살림을 꾸려 나가는 형편이었어요. 이들은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외롭게 살면서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집저집 다니면서 일도 하고 품도 팔면서 지내다가 둘이 만나 가정을 이루고서는 더욱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결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쌍둥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살림이었으나 두 아들을 얻은 것이 여간 기쁘지 않았어요. 아기들은 다행히 건강하고 귀엽게 잘 자랐습니다. 가난한 가운데에서나마 이들 부부는 이 어린 아들들만 보면 즐겁기 그지 없었습니다. 아기 어머니는 아기를 키우면서도 동네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아기들을 아기 구덕에 뉘어놓고 돌아다니면서 일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은 집에서 아무 탈 없이 잘 지냈습니다. 아침에 젖을 먹이고 나가면 하루종일 아무 일 없이 잘도 놀았어요. 이들 부부에게는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기 어머니는 이상한 일을 발견하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면 아침에 집을 나갈 때 뉘어놓은 대로 아기가 누워있지 않은 것 같았어요. 틀림없이 어머니는 형을 오른쪽에 동생을 왼쪽에 뉘어놓았는데 돌아와 보면 바뀌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날 어머니는 나가면서 쌍둥이의 옷자락에 표를 해놓고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에 돌아와 보니 아니나 다를까 아기들이 누워있는 자리가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참으로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은 하였으나 누구에게도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은 아기를 뉘어놓은 후에 일하러 나가는 척하고 방 옆에 있는 헛간에 숨어서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여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나절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밖에서 누가 오지도 않았습니다.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어머니는 가만히 창틈으로 아기들이 누워있는 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아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어머니는 털썩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 그 방안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한참이 지나도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생각할수록 소름이 소름이 끼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후에 어머니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서는 다시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손가락으로 창호지 문을 살그머니 뚫고는 눈을 가까이 대어 방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어요. 아까와는 다르게 아기들은 모두 구덕 안에 들어가 죽은 듯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두 놈이 방안에 천장에 매달려서 히히덕거리며 놀던 때가 언제냐는 듯이 아주 조용하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아까는 그 아이들이 겨드랑이에 큼직한 날개를 달고는 방안을 푸드덕 날아다니며 날개로 서로 장난치며 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본 어머니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겨드랑이에 날개가 돋은 사람은 커서 나라를 어지럽힐 것이므로 그런 아이는 낳는 대로 부모들이 죽이거나 아니면 관가에 신고를 하여야 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 어머니로서는 정신이 없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 다음 날도 숨어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몰래 살폈습니다. 그러나 어제와 똑같았어요. 그날 저녁 어머니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하루종일 밭에 나가 일하고 돌아와 피곤하여 잠이 들려는 남편에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무슨 일이오? 우리 같은 사람에게 큰일은 무슨 큰일? 하며 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여보 좀 일어나봐요. 기나게 의논할 일이 있어요. 부인이 보채는 바람에 막 달려드는 졸음을 겨우 쫓아 놓고는 눈을 비벼 쓸며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여보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부인은 이 한마디를 하고는 그만 울어버렸어요. 그 귀엽게 무럭무럭 자라는 두 아이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된다니요.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고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왜 말도 않고 울기부터 하는 거요? 뭐 하늘이라도 무너진답니까? 차라리 하늘이라도 무너진다면 그것이 오히려 낫겠어요. 부인은 울면서 이틀 동안 보았던 아이들의 이야기며 그동안에 여러 번 있었던 수상한 낌새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의 겨드랑이에 날개가 돋았다는 말에 얼굴이 밝아지며 기쁜 얼굴을 하더니 아내가 울고불고 하는 연휴를 알아서인지 남편도 차차 안색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이 일을 어쩐담? 아내의 말을 다 듣자 남편도 보통 일이 아님을 깨닫고 어쩔 바를 몰라 허둥대면서 어쩐담? 이라고만 되풀이했습니다. 한참이나 그렇게 걱정을 하던 남편이 여보 아무리 역적이 된다 해도 우리 손으로 아이들을 죽일 수야 있겠소? 이렇게 된 것은 아마 우리 아버님 맷자리 때문일 거요. 아이들이 역적만 되지 않으면 될 게 아니오? 하며 아버지의 묘를 다른 곳으로 옮길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전에 어떤 중이 지나가다가 맷자리가 하도 범상하여 그 산의 정기를 받은 뛰어난 인물이 틀림없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한 것을 들었던 일이 생각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부부는 결국 그 묘를 옮기기로 했어요. 며칠 후에 두 부부는 아무도 몰래 묘를 옮기러 마을 뒷산에 묻혀있는 아버지 묘소로 갔습니다. 다른데 자리를 받은 것도 아니면서 우선 아무데라도 옮겨놓고 보자는 생각에서 였어요. 부부는 아버지 묘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자리에 묻힌 아버지를 생각하면 묘를 옮긴다는 게 매우 죄송한 일임에는 틀림없으나 두 아들을 생각하면 그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한참 파고 내려가다 보니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그것은 말 울음소리 였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그들은 더 빨리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삽을 멈추고 멈칫 뒤로 물러섰어요. 그들이 파고 있는 그 구덩이에는 큰 백마가 끌어 엎드려 있었습니다. 뒷발은 일으켜 세우고 아빠를 아직 꼬러 앉은 채였어요. 그 하얀 말은 두 부부를 보더니 눈물을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이상한 소리를 내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이었어요. 그들이 가만히 보고 있자니 그 말은 갑자기 내달아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것입니다. 실로 눈 깜짝할 사이였습니다. 묘를 파던 그들은 구덩이 안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아버지 관은 커녕 아무런 흔적도 없이 텅 빈 구덩이 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삽을 던져 둔 채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집에도 큰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아기 구덩에 조용하게 잠자고 있으려니 생각했던 두 아기가 모두 죽어 있었어요. 아주 조용하게 눈을 감고 잠자듯이 가지런하게 누워 죽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기 구덩을 부여잡고 엉엉 소리 내어 울었어요. 아이고 내 아들 세상 잘못 만나 죽고 말았구나. 이렇게 통곡하는 어머니와는 다르게 아버지는 천장만 바라보며 한숨을 토했답니다. 그러고는 불쌍한 자식 겨우 이 한마디를 하고는 마당으로 나가버렸답니다. 욕심 많은 지주 옛날 옛날에 어마어마하게 큰 농장을 가진 지주가 살았습니다. 지주는 매우 큰 부자였어요. 금고마다 금이 가득했고 마을 은행에 있는 돈을 꺼내어 쌓으면 산더미보다 클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지요. 하지만 딱 하나 아쉬운 건 부인이 부인이 일찍 죽어 홀 아비라는 겁니다. 어서 어서 새 신부를 맡고 싶구나. 지주는 언제나 그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지주의 성질머리가 너무 고약해서 아무리 부자라도 선뜻 시집을 오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농장에서 일하는 한 농부의 딸이 농장에 일을 하러 온 겁니다. 농부의 딸은 목초더미 속에서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지주는 그만 한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슬금슬금 농부의 딸 곁으로 다가가 느끼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널 내 신부로 맡고 싶은데 너는 어떠냐? 그러자 농부의 딸이 냅다 소리를 지르며 말했습니다. 싫어요. 당신과 나는 어울리지 않아요. 농부의 딸이 팩하고 돌아서는 모습을 보자 지주의 마음은 더욱 달아올랐습니다.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농부의 딸을 신부로 맞이하겠다고 굳게 다짐했지요. 당장 서해의 아버지를 데려오너라.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하인이 달려가서 딸의 아버지인 농부를 데려왔습니다. 내 딸만 설득시키면 빚을 감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농사지을 땅도 넉넉히 주마. 지주에게 진 빚 때문에 먹고 살기도 힘든 지경인데 땅 땅까지 준다니 이런 달콤한 제안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농부는 냉큼 그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문제였어요. 아무리 달래고 얼러도 꿈쩍도 하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 제 남편 감은 제게 어울리는 사람으로 제가 고를 거예요. 이미 제주와 약속은 해버렸고 딸은 싫다고 하고 그러니 어쩌겠나요? 아버지는 몇 날 며칠을 고민한 끝에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나리 결혼식 준비를 미리 다 해놓으세요. 목사님은 물론 손님까지 다 모셔놓은 다음 제 딸을 불러 후닥닥 결혼식을 치르는 겁니다. 제가 심부름을 보내는 것처럼 일을 꾸며볼게요. 농부의 말에 지주의 입은 해벌죽 벌어졌습니다. 지주는 당장 결혼 준비를 하라고 명령했어요. 가진 음식에 화려한 장식품 하늘에서 내려온 듯한 드레스에 다이아몬드 반지까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멋진 결혼식을 준비하느라 며칠 동안 고이 고이구이 모셔와야 한다. 하인은 한다름에 농부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저희 주인님께서 약속한 것을 보내라 하십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기 저기 저 아가씨다. 농부는 주위를 돌이번거리다가 건초더미 옆에 있던 딸을 가리키고는 숨어버렸어요. 하인은 얼른 아가씨에게 달려갔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우리 주인님께 약속한 것을 가지러 왔는데요. 하인의 말을 들은 딸은 한 번에 알아차렸지요. 지주와 아버지가 어떤 일을 꾸몄는지 말입니다. 딸은 능청스럽게 대답했어요. 네 준비해두고 있었어요. 저 갈색 안마를 데려가면 돼요. 하인은 아무 의심 없이 말을 몰고 농장으로 돌아왔어요. 그러고는 지주에게 보고했지요. 농부한테서 약속한 물건을 데리고 왔습니다. 지주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가슴은 콩닥콩닥 뛰었어요. 그래 하녀들을 시켜 어서 방으로 모시고 가거라. 그리고 준비한 드레스와 신발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워드려라. 면사포와 화관을 씌우는 것도 잊지 말고 지주의 명령에 하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주인님 그게 저 어서 서둘러라. 지주의 성격이 워낙 고약한 것을 알기에 하인은 어쩔 수 없이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지요. 아마 주인님이 목사님과 손님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그러는 걸 거야. 하고 말입니다. 여자 하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정성들여 말을 치장했습니다. 말은 닦이고 씻겨 반짝반짝 윤이 났지요. 그리고 면사포와 화관을 쓴 채 지주의 명령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었답니다. 자 신부를 모시고 나오너라. 마침내 지주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손님들은 목을 쭉 빼고 신부를 맞이 했답니다. 하지만 요란한 울음소리와 함께 식장에 들어선 건 아리따운 신부가 아니라 화려하게 치장한 앞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리둥절해하며 웅성웅성 거렸어요. 그러다 여기저기서 키득키득 웃음이 새어 나오더니 갑자기 한꺼번에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얼굴이 벌개진 지주는 얼른 도망치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다시는 신부의 신자도 꺼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늙은 개와 고양이 어느 마을에 늘수구레한 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부지런히 집을 지키고 도둑을 지키다 보니 세월이 흘러 나이를 먹은 거였어요. 개는 쭉 늘어져서 햇빛이 드는 따뜻한 곳으로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잠만 잤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개는 주인이 옆집 사람과 나누는 끔찍한 말을 듣게 되었어요. 우리 개는 너무 늙어서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말인데 어디다 버리면 좋을까요? 차라리 가죽을 벗겨 박제를 하면 어떨까요? 순간 개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산으로 달려갔지요. 늑대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보고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늑대야 이제 나는 어쩌면 좋으니 버려지면 어쩌지 가죽을 벗기면 어떻게 늙은 개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푹푹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늑대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껄껄 웃는 거예요. 왜 웃니? 내 처지가 한심해서 웃는 거니? 개가 화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 큰일도 아닌데 걱정하는 내가 우스워서 개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큰일이 아니라고? 그럼 무슨 좋은 방법이 있어? 그러자 늑대가 의기양양하게 대답했습니다. 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늑대는 지도까지 그려가며 찬찬히 작전을 설명했지요. 내일 너의 주인이 아기를 데리고 밭에 나오면 때를 봐서 내가 아기를 훔쳐서 달아나는 거야. 그러면 그때를 기다렸다가 내가 지지며 날 따라오는 거지. 이쯤에서 내가 아기를 내려놓을 게. 내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척하면서 말이야. 그러면 아마 넌 죽을 때까지 귀한 대접을 받으며 살게 될 거야. 늑대의 작전을 다 듣고 난 개는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늑대를 꼭 끌어안으며 고맙다고 거듭 인사를 했어요. 다음 날 늑대와 개가 예상했던 대로 주인이 아기를 데리고 밭으로 나갔습니다. 개도 따라 나섰지요. 주인은 아기 바구니를 나무 그늘에 놓아둔 채 김을 매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머리 꼭대기에 왔을 때쯤 늑대가 슬금슬금 다가가 아기 바구니를 물고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개는 계획한 대로 큰 소리로 짖으며 쫓아갔지요. 우리 아기 사람 살려주세요. 주인이 소리를 지르며 개의 뒤를 따랐습니다. 얼마 안 가득 되는 약속한 장소에 아기를 내려놓고 산으로 도망쳐버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이런 너를 버리려고 했더니 정말 미안하구나. 주인은 늙은 개에게 몇 번이고 인사를 냈어요. 다음날부터 대우가 싹 달라진 건 물론이었습니다. 끼니 때마다 고기 반찬에 생선까지 주고 푹신한 잠자리까지 만들어주었어요. 매일 늘어져 낮잠만 자도 구박하지 않았고 개는 고마움의 표시로 주인이 주는 고기며 생선을 꼭 반으로 나누어 늑대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늑대의 요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개의 식량을 다 주어도 늑대는 더 욕심을 부렸습니다. 내일은 너희 집에 있는 닭을 먹고 싶어. 늑대의 말에 개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어떻게 한 집에 사는 닭을 죽일 수 있니? 다른 걸로 주면 안 될까? 하지만 늑대는 한껏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습니다. 닭을 줄 수 없다면 할 수 없지. 그럼 너 혼자 내일 산으로 올라와. 이렇게 말하고는 생한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 집 닭을 죽일 수는 없어. 여태 여태 지켜주던 닭인걸 그렇다고 남의 집 닭을 훔쳐다 줄 수도 없고 개는 늑대의 속셈을 잘 알기에 더더욱 걱정이 되었어요. 분명 저를 잡아먹기 위해 산으로 오라고 했을 테니까요. 개는 어쩔 줄 몰라 힘없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고양이가 다가와 개에게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영감 님이 늑대 밥이 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예요. 제가 어떻게든 도울 게요. 고양이의 말에 늙은 개는 눈물이 글썽 거렸습니다. 조그만 고양이가 돕겠다고 나서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생각마저 들었지 뭐예요. 한편 개를 잡아먹으려고 계획한 늑대는 산 도깨비를 꼬드껴 나무 덤볼에 숨어있게 했습니다. 산 도깨비가 개를 잡아놓으면 홀랑 집어삼킬 요량으로 말입니다. 사실은 저도 늙어서 단번에 개를 잡아먹을 힘이 없거든요. 다음날 개는 고양이와 함께 산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고양이 눈에 덤볼 뒤에 숨어있는 짐승의 귀가 보였습니다. 마치 들쥐 같았어요. 배가 고팠던 고양이는 잽싸게 달려들어 짐승의 귀를 물어뜯었지요. 그런데 그게 들쥐가 아니라 산 도깨비 후닭 후닭 달아나버렸지요. 엉겁결에 산 도깨비를 물리치고 늑대마저 물리치게 된 겁니다. 집으로 돌아온 늙은대와 고양이는 닭과 함께 오래오래 재미나게 살았답니다. 힘센 장사 옛날 어느 고울에 찰방이란 힘센 장사가 있었어요? 찰방이 세상에 나기 전 그의 부모들의 이야기입니다. 자식이 없었던 그 아버지는 부인이 임신을 하자 건강한 아기를 낳게 하기 위해 소를 열 마리나 잡아먹였어요. 그러나 낳고 보니 딸이었습니다. 정말 애석한 일이었습니다. 얼마 후에 부인이 다시 임신을 하였습니다. 찰방의 아버지는 이번에는 소 아홉 마리를 잡아먹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들이었습니다. 소를 아홉 마리밖에 안 잡아먹여 약간 아쉽기는 하였으나 아들이라 다행이었습니다. 아기 아기는 어렸을 때부터 몸집이 크고 눈이나 귀의 생김새가 장군감이었습니다. 그 부모들은 아들에 대하여 큰 기대를 갖고 키웠어요. 그러나 그는 자라면서 엉뚱한 짓을 자주 해서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습니다. 동네 아이들과 싸우기가 일수였고 부모나 윗사람이 시키는 일이라도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듣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하도 말을 안 들어서 이놈아 그 회초리 들고 내게로 와라 하고 아버지는 눈을 불아리며 아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예 생각보다 쉽게 대답을 하고는 회초리를 가지러 간다고 밖으로 휘 나가더니 통 소식이 없었어요. 괘씸하게 여긴 아버지가 그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밖에서 들어올 생각도 않고 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화가 났어요. 네 이놈 오라는데 오지는 않고 무얼 하느냐 일이 냉큼 오지 못하겠느냐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휙 하고 달아나 버렸어요. 아버지는 화가 나서 아들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오찰방은 아버지가 부르는데도 그냥 뒤를 힐끔힐끔 보면서 달아나 가버렸습니다. 이놈! 아버지는 그를 뒤쫓아 달렸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인 그를 따를 수 없었지요. 그 부친도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을 도저히 따를 수가 없었어요. 찰방은 그 험한 삼방산을 거침없이 달려 올라갔습니다. 아버지도 따라 올라갔지요. 삼방산 꼭대기에 오르면 저도 별 수 없을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어른이라 둘의 사이는 점점 좁혀졌습니다. 그런데 일은 크게 벌어졌어요. 삼방산 꼭대기에 일은 철방이 휙하니 산 아래로 뛰어내린 것입니다. 나는 듯한 몸놀림 이었어요. 아버지는 그 광경을 물끄러미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들의 거동을 보면 틀림없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는 철방이 들에가서 온종일 일을 하고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아버지는 부인에게 독한 술을 한동이 준비하라고 일러놓았어요. 그랬다가 아들이 돌아오자 예 너 고날 테니 이 술이나 몇 잔 마시고 좀 쉬어라. 하고 전에 없이 아들에게 술을 권하였습니다. 철방은 아버지가 주는 술을 모두 거침없이 마시고는 고라떨어졌습니다. 그 틈에 아버지는 가만히 아들의 우돗을 벗기고는 겨드랑이를 살펴보았어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아들의 겨드랑이에는 손바닥만한 날개가 달려있었습니다. 아직 크지는 않았으나 틀림없이 날개였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옷을 입혀주고는 모르는 재하였지요. 그 뒤로는 아들에 대하여 간섭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눈치를 알아챘습니다. 자기만 알고 있는 비밀을 아버지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 어서 집을 떠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집에 있다가는 어떤 화가 닥칠지 몰랐기 때문이지요. 아버님 찰방은 집 떠날 결심을 하고 아버지께 의논을 하였습니다. 무슨 일이냐 집에 있어봐야 할 일도 없고 한양에나 올라가볼까 합니다. 한양에 조정 조정에서는 지금 힘센 장사를 찾는 중이랍니다. 제가 가서 응모해보겠습니다. 서울에서는 마침 그때 장수를 찾고 있었습니다. 큰 도둑대가 밤이면 성 안에 나타나 백성들과 벼슬아치들을 못살게 굴고 있었기 때문에 광군만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어 조선팔도에 방을 내려 장수를 뽑는 중이었지요. 찰방은 언제고 자기의 비밀이 알려지는 날이면 양락없이 죽음을 당할 처지라서 사올에 가서 힘이나 한 번 마음껏 써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부모는 허락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올에 올라간 찰방은 사올 장안이 떠들썩한 사연을 알았습니다. 골목골목마다 붙어있는 방도밭지요. 사올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도둑은 항상 검은 소만 타고 다니는데 돈 많은 대감집만 골라서 도둑질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도둑을 잡는 사람에게는 높은 벼슬을 줄 거라고 했습니다. 찰방은 훈련 대장을 찾아갔어요. 나흘이 제가 한 번 나가서 그 놈을 잡아오겠습니다. 훈련 대장은 확실히 외모는 시골놈인 것 같은데도 해보겠다는 게 기특하여 그래 해보겠단 말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예, 그 놈을 꼭 제 손으로 잡아오겠습니다. 훈련 대장은 응락하였어요. 찰방은 장군의 옷에 큰 칼을 차고 수십 명의 포졸과 함께 도둑을 잡으러 나갔습니다. 어두워질 때까지 서울 동문밖에 잠복하고 있었지요. 밤중이 되자 어떤 아이가 소 등에 올라타고 피리를 불면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아무래도 수상했어요. 소를 탄 그의 얼굴 생김이 보통의 아닌데다 피리 소리도 범상하지 않았습니다. 찰방은 잠복해 있는 포졸들에게 단단히 대비토록 한 후에 소를 타고 오는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예, 나는 도둑을 잡으려고 이곳에 잠복해 있단다. 지루하고 피곤하던 참인데 내 피리 소리를 들으니 정신이 드는구나. 어디 한 번 더 불어줄 수 없겠니? 소를 타고 오던 아이는 서슴치 않고 피리를 불었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아름다운지 오찰방은 자꾸 잠이 오려는 걸 겨우 참았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 피리가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찰방은 피리를 빼앗을 셈으로 예, 그 피리 나도 좀 불어보자 하고 부탁했어요. 그때 그 아이의 얼굴빛이 이상스레 변하는 걸 찰방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틀림없이 이놈이 도둑이라고 확신했지요. 한 번만 불어보게 좀 빌려다오. 나도 예전엔 피리를 잘 불었거든. 찰방은 아주 천연덕스럽게 다시 사정을 냈습니다. 망설이던 아이는 선뜻 피리를 내놓으면서 피리 보는 장군이라니 제법이네요 하고 싱긋이 웃었습니다. 찰방은 그 피리를 받아서는 부는 척하다가 일부러 그것을 뚝 꺾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피리는 바로 한 자루의 칼이었습니다. 이걸 어쩌나? 찰방은 능청을 더는 척하다가 칼을 휘둘렀어요. 도둑은 꼼짝 못하고 잡히고 말았습니다. 내가 속았군. 너는 보통 놈이 아니다. 도둑은 포졸들에게 결박을 당하면서도 찰방을 보며 싱긋이 웃었습니다. 찰방은 뭔가 마음이 편하질 않았어요. 일대일로 정정당당하게 싸워 이겨야 하는 것인데 이렇게 꾀를 부려 이겼다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도둑을 잡은 것은 사실이니 다행이었어요. 도둑을 잡았다는 소식을 들은 조정에서는 야단이었습니다. 혼자 몸으로 그 도둑을 잡았다니 그 힘이야 가히 알만하다고 야단이었지요. 찰방은 개선 장군처럼 성안으로 말을 달려 들어갔습니다. 성안 사람들도 그를 열렬히 환영했어요. 오늘 저녁부터는 편안히 잠을 잘 수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장수들과 대신들은 마음이 그렇게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제주에서 온 손뜨기가 서울에 와서 기세당당하게 노는 걸 보니 불쾌하기도 했어요. 찰방은 대궐을 향해 말을 달렸습니다. 임금께 이 소식을 알리고 어서 빨리 후환상을 타고 싶었지요. 막 대궐 문으로 들어가려는 때였습니다. 그 앞을 가로막는 한 대신이 있었어요. 말을 타고는 궁 안으로 들어갈 수 없소. 어디 감히 예의에 어긋난 행동을 하려는 거요. 대신의 호통에 찰방은 기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슬며시 내려서 걸어 들어가 왕을 베었지요. 자네의 용맹은 가히 칭찬할 만하구나. 상감은 찰방을 보더니 칭찬을 하고는 그런데 승전 장군이 왜 걸어서 들어왔소. 그 늠름한 모습을 내가 보고 싶었는데. 왕은 찰방의 모습에서 뭔가 아쉬운 표정을 짓더니 잠시 후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는 아무래도 섬 사람이라 별 수가 없어. 장군으로는 기계가 부족하군. 힘만으로 훌륭한 장군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렇게 말하더니 당초의 약속과는 다르게 겨우 찰방 벼슬을 내려주었습니다. 찰방은 어전에서 물러나오면서 말에서 내려 걸어간 것을 후회했어요.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생각하니 어전에 들어갈 때 말에서 내려 걸어가도록 그 대신이 말한 것이 밉고 야속했습니다. 찰방은 겨우 벼슬을 얻고 고향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는 생각할수록 화가 났어요. 찰방은 이 모든 일이 그 대신 때문이라고 생각하고는 그에 대한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그는 겨드랑이에 날개가 달렸기 때문에 하루도 안 걸려 제주로 가는 배를 탈 수 있는 폭우에까지 다다를 수 있었으나 생각이 있어 하루씩 걷고 쉬고 하면서 여러 날 만에 폭우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객주집에 묵으면서 제주 가는 배를 기다렸어요. 그렇게 며칠을 기다리다가 다음날 제주 가는 배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찰방은 객주집 주인과 바둑을 두었습니다. 둘의 바둑 실력은 팽팽했어요. 밤이 깊었으나 결판이 나질 않았습니다. 밤이 깊었으니 이 바둑은 내일 계속 두기로 합시다. 찰방은 두던 바둑판을 흐트러지지 않게 그냥 놔두고 주인과 함께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얼마쯤 지났을까요? 찰방은 집에 모든 사람들이 잠자리에 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는 밖으로 몸을 날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서울에 이르렀지요. 그는 자기의 출세를 회방론 그 대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생각할수록 억울해서 그냥 놔둘 수가 없었어요. 그는 대신을 죽이고는 다시 그 밤 안으로 객주집에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서울에서는 큰 소동이 벌어졌어요. 밤사이에 대신이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포도청에서는 찰방을 의심하여 그를 잡아갔습니다. 네 이놈 내가 대신을 죽였지 솔직히 말하라. 포도청에 붙들려가 신문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찰방은 눈 하나 까딱 않고 대답을 냈습니다. 제가 어찌 사람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성은을 받아 벼슬까지 얻고 돌아가는 처지에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지르겠습니까? 찰방은 능청을 떨었습니다. 네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거짓말을 하느냐. 소희는 어쩌녁 자정까지 그곳 주막에서 주인과 바둑을 두다가 끝내지도 못한 채 그대로 두었다가 다음날마저 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제가 서울에 올라와 대신을 죽이겠습니까? 포도청에서는 찰방의 말이 사실인가를 조사했습니다. 모든 게 찰방의 말과 같았어요. 아무리 의심이 가도 증거가 너무 뚜렷하니 어쩔 수가 없었지요. 그날로 찰방은 풀려났습니다. 겨우 찰방 벼슬을 받고 돌아온 그는 못내 아쉬움을 지닌 채 일생을 찰방으로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힘이 센 종 옛날 어느 집에 막산이라는 젊은 종이 살았습니다. 구척이나 되는 키에 부리부리한 눈이며 부리부리한 눈이며 그 외모부터 남달랐습니다. 또한 힘이 세어서 동네에서뿐만 아니라 온 고울에 소문이 자자했어요. 그런데 그는 배가 너무 커서 아무리 먹어도 항상 배가 고팠습니다. 강 별장 내는 안골이라는 동네에 넓은 밭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넓은 밭 너머에 바로 큰 언덕이 떡 버티고 서 있어서 창천리를 가로질러 흐르는 큰 냇물을 그리로 끌어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넓은 밭을 논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강 별장은 항상 그 일이 마음에 걸리고 아쉬웠습니다. 그는 동산에 앉아서 그 넓은 밭을 바라보며 농 만들 일만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주인이 막산이에게 야, 막산아 어디 가서 일꾼 한 서른 명 얻어오너라 하였습니다. 예, 무슨 일을 하려 하십니까? 저 안골 밭들을 논으로 만들려고 한다. 논으로 만들다네요? 저 동산을 봐서 내일 물길을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예, 그러면 제가 이웃마을에 다니면서 일꾼들을 모아오겠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일꾼들을 빌었으니 점심이나 한 쉰 사람목 차려주십시오. 강별장은 막산이 말을 듣고는 점심을 준비하도록 한 후 막산이만 먼저 밭으로 보냈습니다. 집에서는 그 점심을 준비하느라 야단이었어요. 힘든 일을 하는 일꾼들이라 점심을 맛있게 준비하고 술도 몇 동이 마련했습니다. 낮이 가까워 오자 강별장은 한여들에게 점심을 지우고는 일하는 곳으로 보냈습니다. 한여들이 나가보니 일꾼들은 보이지 않고 막산이만 혼자 동산 위에 누워서 쿨쿨 자고 있었어요. 한여들이 와서 그 사실을 주인에게 고해받쳤습니다. 주인은 화가 나서 달려가서는 이놈아 일은 어떻게 하고 잠만 자는 거냐 일을 해주겠다고 약속은 단단히 했는데 어쩐 일인지 아무도 안 왔습니다. 주인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놈이 지금까지 거짓말을 한 적이 없는데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요. 일 걱정일랑 마십시오. 오겠다고 했으니 언제라도 올 겁니다. 그 차려온 점심이나 놔두고 가십시오. 오면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인은 화가 풀리지는 않았으나 갖고 가도 쓸모없을 점심이라 놔두도록 하고 돌아와 버렸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지자 다시 주인은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그 부근에 있는 군산이란 나지막한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 밭이 있는 안골과 창천리 내를 막아선 그 동상 부근에만 안개가 자욱이 끼어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바람도 자고 날도 이렇게 맑은데 이상한 일이었지요. 주인은 산 꼭대기에 앉아서 안개가 개기를 기다리다가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다 돌아온 주인은 저녁때쯤 그 밭으로 다시 나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또 벌어져 있었어요. 냇몰을 막아섰던 그 동산이 없어지고 밭들이 모두 논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려갔던 밥이랑 술은 몽땅 없어지고 빈그릇들만 널려 있었지요. 그리고 막산이는 내 다리를 펴고 하늘을 향해 드르렁드르렁 코를 굴고 있었습니다. 이놈아 어찌 된 일이냐 주인은 막산이를 발로 툭툭 건드려 깨워놓고는 그 연휴를 물었습니다. 아무도 일을 안해주겠다고 하기에 저 혼자 다 해버렸습니다. 그 대신 세상에 나서 생전 처음 밥 좀 배불리 먹어봤습니다. 주인은 너무나 놀라운 그의 힘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아까 그가 본 안개는 바로 막산이가 일할 때 바람에 날린 흙먼지였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론 그렇게 배가 큰 그가 어떻게 지금까지 배고픔을 견디며 살아왔을까 생각하니 최근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은 내일은 내일은 한신사람이 먹을 점심을 차려라 하고 일러두었습니다. 점심이 준비되자 강별장은 막산이를 불렀지요. 오늘은 실컷 밥을 먹어보아라. 그동안 배고파 어떻게 지내느냐. 주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막산이는 순식간에 준비해놓은 점심을 모두 먹어 치웠습니다. 다시 술을 한 동이 내놓자. 그것까지 꿀꺽꿀꺽 마셔버렸지요. 막산아 그동안 고생 많았다. 우리가 내 배를 채워주지도 못하였으니 얼마나 배고팠겠느냐. 이제는 너 갈대로 가서 마음대로 살아보아라. 주인은 막산이에게 종문서를 내주며 그동안의 일을 사과했습니다. 종문서를 받아들고 집을 나온 막산이는 더 갈 데가 없었어요. 어디 가도 밥 한술 빌어먹을 곳이 없었습니다. 며칠은 남의 지배가 일을 해주며 밥을 얻어먹었으나 배가 고파 견딜 수가 없었어요. 결국 막산이는 한라산에 오르고 말았습니다. 사내는 나라에서 기르는 말과 소들이 많이 있었어요. 조정에 바칠 소들과 말들이었습니다. 크거나 잡아먹으며 살아보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라산에는 많은 도둑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막산이를 가만두지 않았지요. 어느 날 도둑들이 막산이에게 나타났습니다. 이놈 이놈 무험하다 어디를 함부로 넘나드느냐 산에 올라 도둑질을 하려는 막산이를 놔두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들이 막산이에게 달려들었어요. 막산이는 속으로 웃으며 달려드는 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선어놈이 달려들었으나 그는 끄덕도 안했지요. 연암은 놈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막산이는 몸을 한번 뒤틀었어요. 달려들던 놈들이나 붙잡고 섰던 놈들이 벌렁벌렁 쓰러졌습니다. 아 이거 몰라봤습니다. 그들 둥 대장인 듯한 놈이 막산이 앞으로 내다르면서 머리를 조아렸어요. 잘 지내보자 꾸나 막산이 막산이는 그렇게 해서 그들의 대장이 되었습니다. 막산이와 도둑들은 한라산 북쪽에 있는 제주와 서남쪽에 있는 대정의 중간쯤 조금 으슥한 곳에 있는 큰 자연 동굴 속에 거처를 정했습니다. 그곳을 후에 사람들은 막산이 구석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정에서 제주를 오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강도질을 하기도 하고 목장에서 기르는 소나 말을 잡아먹으며 살았지요. 광가에서는 이들 도둑들이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마소의 피해가 극심함은 물론 백성들의 피해가 심하여 백성들의 원성이 컸습니다. 게다가 도둑 하나 잡지 못하는 목사나 형감의 위신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생각다 못해 옛날 막산의 주인인 강별장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그 놈을 어떻게 좀 잡게 해줘요. 어느 날 대전 고을 광가에서 나온 사령이 강별장에게 사정을 냈습니다. 강별장은 사정 이야기를 듣고는 어떻게 해보자고 하였습니다. 강별장은 막산 이를 잡아들이는데 협조하는 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으나 그렇다고 광가에 협조하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강별장은 제주 성으로 가는 차림을 하고 막산 이를 찾아 떠났습니다. 막산 이 구석 근처에 이르자 부하들이 달려들었어요. 이놈들아 난 너희 대장의 옛날 주인이다. 내 대장을 만나도록 해다오. 강별장은 큰 소리를 쳤습니다. 도둑들은 대장의 옛 주인이라는 말에 기가 죽어서는 막산이에게 가서 사정을 말하였습니다. 막산이는 옛 주인이 왔다는 말에 나와보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한대는 상전이라고 구박도 많이 했고 늘 배고파 허덕이게 하였으나 다시 생각하니 그래도 종문서를 내주며 집에서 내보내준 은공을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웬일입니까? 쇠가죽 털옷을 입고 큰 칼을 든 그를 보자 옛 주인이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만나는 막산이라 반가웠습니다. 응 나 자네 사람 만들어주려고 왔네 주인은 능청을 떨었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다름이 아니고 관가에서 자네 같은 사람을 구하고 있다네 막산이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주인이 자기를 속이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잘 듣게 지금 관가에서는 힘이 장사인 자네 같은 사람을 구하는 중이라네 그래서 내가 자네를 추천하였다네. 가면 아마 큰 벼슬을 줄 걸세 도둑질이나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겠는가 사람 노릇을 하도록 하게 주인은 그럴듯하게 막산이를 달랬습니다. 막산이는 마음이 내키지는 않았으나 그래도 옛날 주인과의 의리를 생각하여 그 말을 믿고 따라 나섰어요. 주인은 순순히 따라 나서는 막산이가 측은 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어요. 광가와의 약속을 어길 수도 없으니까 말입니다. 막산이는 옛 주인 강별장과 같이 목사가 이를 보는 제주성에 이르렀습니다. 막산이는 아무 의심도 하지 않고 그냥 따라갔습니다. 제주성 남문에 이르렀을 때였어요. 창과 화를 든 많은 포군들이 왈칵 달려들어 그를 묶었습니다. 힘센 막산이도 어쩔 수 없었지요. 속았구나 이놈. 내가 죽어도 내 거짓말은 잊지 않을 거다. 막산이는 옛 주인인 강별장을 향해 눈을 불아리며 쳐다봤답니다. 꼬마 구두장이 이야기 옛날 옛날에 코라는 꼬마 구두장이가 살았습니다. 이 꼬마 구두장이는 소문난 장난꾸러기였어요. 구두는 깊지 않고 요리조리 꿰만 피우고 다녔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골탕을 먹이니 모두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주인이 코에 귀를 쭉 잡아당겼더니 코끼리 귀처럼 되고 말았어요. 괜찮아요. 훌륭한 구두장이라면 나처럼 구두같이 긴 귀를 가져야 하지 않겠어요? 성격 또한 이렇게 긍정적이니 귀 늘어난 것쯤은 걱정거리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호주머니에 물건을 넣을 때 코는 귀 속에다 넣으면 되었으니까요.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코의 장난을 견디다 못한 주인은 결국 코를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일자리를 잃고 외톨이가 된 코는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다 어느 마을에서 오리 한 마리를 만났어요. 그런데 둘은 서로 한눈에 알아보았답니다. 똑같이 말썽꾸러기란 걸 말이지요. 그래서 함께 길을 떠나기로 했어요. 둘은 그동안 장난쳤던 이야기를 나누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얼마쯤 갔을까요? 나무 그늘 아래서 한 노인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둘의 눈이 반짝거렸지요. 어떤 장난을 칠까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습니다. 귀에 대고 꾹꾹 울어댈까? 그러면 네가 한 짓인 줄 금방 할걸? 국니 끝에 코는 노인의 오른쪽 신발을 벗겨 나무 까지에 매달아 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나무 뒤에 숨어 노인이 깨어나길 기다렸지요. 아 잘 잤다. 얼마 뒤 노인이 잠에서 깨어났어요? 노인은 한쪽 신발이 없어진 걸 없어진 걸 알고 울상을 지었습니다. 몹시 가난해서 신발이라고는 다 낡아 빠진 그 구두가 전부였는데 그것마저 잃어버렸으니 그럴만했지요. 이 일을 어쩌면 좋지? 노인은 돌이번 돌이번 구두를 찾았습니다. 그러다 그러다 나무 까지에 걸려있는 구두를 발견했어요. 노인은 구두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지요. 그런데 구두가 마법을 부리듯 공중으로 붕붕 날아 다니는 겁니다. 도무지 손으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저 구두는 신을 수 없겠구나. 노인은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나무 뒤에 숨어서 실컷 장난을 치던 코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저게 뭐야? 할아버지 눈에서 흐르는 게 뭐지? 궁금한 건 죽어도 못 참는 코가 노인에게 다가가 눈물을 만지며 물었어요.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가르쳐주면 제가 할아버지 신발을 갖다 줄게요. 이건 눈물이야. 그런데 넌 눈물을 흘린 적이 한 번도 없니? 노인의 물음에 코는 고개를 살레살레 흔들었어요. 그러고는 구두를 내밀었지요. 네가 구두를 가져갔었니? 그럼 내 눈물은 너 때문에 나온 거구나. 코와 오리는 더더욱 노인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길을 떠나려고 걸음을 옮겼지요. 그런데 노인이 아주 슬픈 얼굴로 코를 부르는 겁니다. 왜요? 장난쳤다고 혼내려고 그러죠? 이렇게 말하면서도 코와 오리는 노인 곁으로 다가갔어요. 그러자 노인은 둘을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란다. 다른 사람을 슬프게 하지 말거라. 슬픈 눈물을 흘리게 하는 건 좋은 일이 아니거든. 그런데 노인의 말을 듣는 순간 코의 눈에서 축축한 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코는 제 눈물을 닦아 보이며 물었어요. 이게 뭐예요? 전 슬프지 않은데요? 기쁠 때 나오는 눈물도 있단다. 내가 이런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좋겠구나. 노인은 코에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쐬다듬어주고 오리에 뒤엉킨 깃털을 빗질해 주었습니다. 노인과 헤어진 코와 오리는 또다시 길을 떠났어요. 이번엔 다른 사람을 슬프게 한 일들을 얘기하며 걷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지요. 그러다 어느 궁궐 앞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궁궐 전체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왕은 107년 동안 잃어버린 왕관을 찾느라 끙끙거리다 병이 났고 공주는 그게 너무 슬퍼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코와 오리는 있는 힘을 다해 왕과 공주를 웃겼습니다. 그러자 처음엔 뚱하게 있던 왕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만 배꼽이 빠질 정도로 웃다가 배가 펑 터지고 말았습니다. 신하들이 대성통곡을 하며 야단 법석을 떨었지요. 그런데 왕의 뱃속에서 무언가가 반짝거리는 겁니다. 바로 107년 전에 잃어버린 왕관이었어요. 코는 얼른 왕관을 끄집어내고 정성들여 왕의 배를 꿰맸습니다. 오랜만에 구두장의 솜씨를 발휘한 것입니다. 드디어 왕관을 찾았구나. 왕관을 되찾은 왕은 언제 아팠냐는 듯 말끔히 나았습니다. 활짝 웃는 아버지를 보며 공주도 한박 웃음을 지었지요. 모두들 기쁨에 눈물을 흘리며 코와 오리에게 고마워 했습니다. 코는 겸손하게 머리를 숙였어요. 왕은 그런 꼬마 고두장이가 너무나 맘에 들어 사위로 맞아 드렸답니다. 세상에 그 말썽장애 장난꾸러기 코가 왕의 사위가 되다니여 정말 놀랍지요. 말썽장애 오리도 그 이후로는 마음을 고쳐먹고 착하게 살았답니다. 소다쟁이 부인 옛날 어느 마을에 메라라는 소다쟁이 부인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수다스러운가 하면 아침에 눈을 떠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단 1초도 입을 다물지 않았답니다. 수다스럽기만 했으면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고약한 성격에 남편 못 살게 구는 것도 따라올 사람이 따라올 사람이 없을 정도였지요. 기차화통을 삶아 먹은 듯 큰 목소리에 쉬지 않고 쏘아대는 수다에 남편은 기가 딱 질려버렸습니다. 아휴, 지겨워. 마누라만 없으면 잘 만날 텐데. 남편은 귀를 틀어막고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터덜터덜 걷다보니 어느새 사막 한가운데까지 왔습니다. 사르륵 사르륵 바람에 날리는 모래를 바라보다가 남편은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모래를 파내고 구덩이를 깊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양탄자를 덮어 구덩이를 감쪽같이 숨겨 놓았습니다. 이 정도면 됐어. 신이 난 남편은 얼른 집으로 달려가 메라에게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날씨도 화창한데 우리 나들이 나갑시다. 어머 당신이 웬일이에요? 메라가 반기며 그러자고 했어요. 남편은 기회는 이때다 싶어 메라를 데리고 사막으로 갔습니다. 가는 동안에도 메라의 입은 쫑알쫑알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았지요. 조금만 참자 남편은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마침내 구덩이를 파놓은 곳에 다다랐습니다. 남편은 벌렁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주위를 살핀 뒤 양탄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 양탄자에 앉아 좀 쉬었다 갑시다. 그러죠 뭐 대답과 동시에 메라는 양탄자 위에 엉덩이를 척 걸쳤습니다. 그 순간 메라는 고덩이 속으로 빠지고 말았어요. 드디어 마노라의 잔소리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남편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메라가 없는 집은 마치 천국 같았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자 은근히 마누라가 걱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그 길로 달려가서 구덩이를 살폈지요. 모래가 쏟아져 구덩이 안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궁금증을 참지 못한 남편은 구덩이 속으로 고개를 쑥 들이밀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구덩이 속에서 커다란 비명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이고 시끄러워 무슨 여자가 이렇게 말이 많은 거야. 거기 밖에 누구 없습니까. 저 좀 구해주세요. 구해만 주시면 큰 돈을 드릴게요. 돈을 준다는 소리에 남편은 귀가 솔깃했습니다. 그래서 바구니에 끈을 묶어 구덩이 속으로 내려보냈지요. 바구니를 타고 올라온 것은 뱀이었습니다. 뱀은 올라오자마자 남편에게 말했어요. 소다쟁이 여자에게서 벗어나게 해주어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게 돈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분명히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제 말대로만 하세요. 제가 이 마을 영주 딸의 목을 감고 풀어주지 않으면 영주가 딸을 구해주는 사람에게 큰 돈을 주겠다고 방을 붙일 겁니다. 그때 아저씨가 오세요. 그럼 제가 영주 딸의 목을 풀어줄게요. 어려울 게 없으니 남편은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정말 방이 나붙었어요. 커다란 뱀이 내 딸의 목을 감고 있다. 내 딸을 구해주는 자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입니다. 방을 본 남편은 당장 영주에게 달려갔지요. 가서 보니 사막에서 만난 그 뱀이 정말로 공주의 목을 친친 감고 있는 겁니다. 소다쟁이의 남편은 뱀에게 눈을 찡긋하고서는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이놈 당장 꺼지지 못할까? 그러자 뱀은 스르르 딸의 목을 풀어주었습니다. 남편은 영주에게서 큰 돈을 상으로 받았어요. 이제 아저씨에게 진비진 다 갚은 거예요. 전 이웃마을로 가겠어요. 뱀은 남편의 귀에 속삭이고는 휭한이 사라졌습니다. 소다쟁이의 남편은 콧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런데 그 일이 있은지 얼마 되지 않아 이웃마을에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커다란 뱀이 영주 딸의 목을 감고 풀어주지 않는 겁니다. 힘센 장사도 뱀 근처에는 얼심 못하고 덜덜 떨기만 했습니다. 딸이 점점 기운을 잃어가자 영주는 애가 타서 죽을 것만 같았어요. 영주 님 얼마 전에 이혼 마을에서 이와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뱀을 쫓아냈다고 합니다. 신하의 말을 들은 영주는 당장에 수다쟁이 남편을 찾아갔어요. 그라고는 사정사정 했지요. 내 딸만 구해주면 금화천량을 줄이다. 수다쟁이의 남편은 이게 웬 떡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 뱀이 자기 말을 들어줄지 걱정이 되었어요. 곰곰이 생각에 잠긴 남편은 한참 만에 좋은 수를 생각해냈습니다. 수다쟁이의 남편은 영주에게 단단히 약속을 받은 다음 뱀에게 다가갔습니다. 빚은 다 갚았는데 왜 또 온 거죠? 뱀이 시큰둥하게 물었어요. 아무렴 다 받았지. 그런데 말이야 그 수다쟁이 알지? 수다쟁이 메라가 지금 이리로 오고 있거든? 그걸 알려주려고 왔지. 그랬더니 남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뱀은 꼬리를 감추고 말았답니다. 그렇게 해서 남편은 금화천량까지 받게 되었답니다. 할아버지의 거짓말 옛날 옛날 옛적에 높은 벼슬을 한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나이가 들자 벼슬을 그만두고 한양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런데 하루종일 집에 있으려니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재미있는 일이 없을까 궁리를 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거짓말 내기였어요. 할아버지는 하인에게 종이 한 장을 주며 말 했습니다. 이것을 대문 앞에다 붙이거라. 하인이 방을 붙이자 거짓말을 하면 돈 천량을 벌 수 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방에는 내 입에서 거짓말이라는 소리가 세 번 나오게 하는 사람에게는 돈 천량을 주겠다고 적혀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오다가 머리가 세시고 팔이 여섯개 달린 사내 아이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글쎄 동해 용왕이 노인으로 변해서 두부를 팔고 있대요. 그 두부를 먹은 사람은 모두 아이가 된다네요. 몰려든 사람들은 얼토당토 아는 거짓말을 해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할아버지의 입에서 거짓말이란 말이 나오게 하지 못했답니다. 그러니 돈을 받아간 사람이 하나도 없었지요. 강원도 산골에 사는 한 총각이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총각은 내기에서 이길 자신이 있다며 한다름에 한양으로 올라왔답니다. 저도 거짓말을 해보려고 왔습니다. 할아버지를 만난 총각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보아라. 할아버지는 빙긋 웃으며 총각을 바라보았어요. 나리 제가 얼마나 큰 부자인지 아십니까? 저는 나리보다 백배는 더 부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요. 거지 꼴을 하고 있는 총각이 자기보다 백배는 더 부자라니요. 기가 찼지만 할아버지는 허허 웃으며 그래 그래 했답니다. 그러자 총각은 자기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부자가 된 건 소를 잘 키운 덕입니다. 소를 어떻게 키우느냐 나무 상자에 넣어서 키웁니다. 소가 자라서 상자 안에 꽉 차면 상자에 구멍을 뚫습니다. 그러면 살이 구멍 밖으로 빠져나오지요. 그걸 베어내면 쇠고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는 자꾸 자라니까 자꾸 자꾸 베어내도 살이 삐져 나오게 되는 거지요. 여기 그 쇠고기를 가지고 왔으니 한번 잡숴보십시오. 그러면서 총각은 할아버지 앞에다 죽은 쥐를 내놓는 겁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쥐를 먹어야 할 판이니 옛끼놈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느냐 이게 어째서 쇠고기냐 쥐고기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는 그만 거짓말이란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총각이 웃으며 말했어요. 거짓말 한번 했습니다. 총각은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저희 증조 농어버는 할아버지 할아버지 제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느냐? 할아버지는 참지 못하고 또 고함을 지르고 말았답니다. 총각은 씩 웃으며 거짓말 두 번 했습니다. 했지요? 할아버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번엔 절대로 안 속는다. 할아버지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을 했어요. 총각은 또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 뒷산에는 돌부처가 있습니다. 그 돌부처 앞에 대추나무가 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주먹만한 대추가 주렁주렁 달렸더라고요. 그런데 나무가 너무 높아서 딸 수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돌부처 콧구멍에 고춧가루를 한 움큼 집어넣는 거였지요. 그러자 돌부처가 매워서 애취하며 재채기를 했어요. 그 바람에 대추들이 우스스 떨어졌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지만 할아버지는 그래 그래서 하며 장단을 맞춰주었습니다. 총각은 신이 나서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그 대추를 주워 담으니 새 광주리나 됐습니다. 마침 대춧값이 비싸서 한 광주리의 전량식이나 할 때였지요. 그때 나리께서 대추알이 참 굵다고 칭찬하시며 제게 서세 광주리를 사가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라고 할 수 없어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나리께서는 외상으로 대추를 사가셨지요. 오늘이 바로 돈을 갚겠다고 한 그날입니다. 그러니 약속하신 대로 대춧값을 주시지요. 할아버지는 기가 막혔어요. 총각이 하는 말을 정말이라고 인정하면 꼼짝없이 삼천냥을 물어주어야 할 판이거든요. 이놈 거짓말 말아 내가 언제 대추를 샀단 말이냐 할아버지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총각이 씩 웃으며 거짓말 세 번 했습니다. 했답니다. 바다에 몸을 던진 심청이 옛날 옛적에 아직 일본인들이 조선 땅에 발을 딛기 이전의 일입니다. 이 시절에는 불교가 나라 안에 크게 번성하는 가운데 승려들이 신성한 존재로 숭앙되어졌고 절에서 나와 속세의 세계로 출입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었습니다. 이 무렵 가난한 장립노인이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봉사라 일컬어졌고 그의 아내는 곽씨 부인이라 했지요.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는데 그들의 커다란 슬픔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들에게 청일한 딸아이가 생겼을 때 그 기쁨은 이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딸을 낳은 지 여드레 만에 아내인 곽씨가 세상을 떠나자 눈먼 신봉사는 어린 자기 딸과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신봉사는 어린 딸을 두 팔에 안고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녔어요. 젖먹이 아이를 둔 어머니가 있는 집이면 어느 집에서나 그 어머니들은 청일에게 자기 젖을 먹여주었습니다. 그처럼 양도 차지 않게 젖을 먹고 자랐으면서도 그처럼 미미한 존재로 남들의 눈에 띄지 않고 자라났어도 청일은 이제까지 이 땅 위에 태어난 그 어느 여인보다 아름다운 처녀로 자랐습니다.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그녀의 아버지에게 입을 모아 말하였지만 그럴 때마다 신봉사는 이렇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나는 눈이 멀었으니 여러분들이 내게 하는 이야기를 알 덕이 있겠소. 그러던 어느 날 신봉사의 집 곁을 지나가던 생녀 한 사람이 이와 같은 말을 듣고는 신봉사에게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대의 눈을 다시 뜨게 해주신다면 위대하신 그분께 무얼 바치겠소. 부처님께 쌀 삼백섬을 바치오리다. 하고 신봉사가 대답했습니다. 가난한 장님 처지인 그대가 그처럼 많은 쌀을 대관절 무슨 수로 마련한단 말이오. 하고 승려가 물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감히 부처님을 속이려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좋소이다. 하고 승려가 말했어요. 그 쌀들을 절로 가져오시오. 그러면 그대는 다시 앞에 보게 될 것입니다. 승려가 가버린 뒤에 신봉사는 자기가 어찌하여 그처럼 많은 쌀을 약속했는지 또한 어디서 이 쌀들을 마련할 것인지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슬픔에 잠겨 식음을 전폐하기에 이르렀지요. 아버님 어찌하여 아무것도 드시지를 않으세요? 하고 그의 딸 청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대답했어요. 내가 아무것도 먹지 않는지는 내게 말해줄 수가 없구나. 어찌 제가 아버님 걱정을 하지 않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버님께서 다시 명랑한 모습을 되찾으실 수만 있다면 아버님을 위해 진정코 제 목숨이라도 바칠텝니다. 그제서야 신봉사는 모든 것을 덜어놓았습니다. 아버님 슬퍼 마시고 음식을 드세요. 아버님이 스님과 그런 약조를 하시도록 한 것은 다 부처님의 뜻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지 얼마 후에 신봉사의 집에 한 무리의 상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바다 건너 한산도록 백길을 떠날 참이었는데 처녀를 사러 이 마을에 들렀던 것입니다. 처녀를 제몰로 바치기 위해서예요. 이의 심청은 쌀 삼백섬을 주시고 저를 사가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상인들은 잠시 생각해보더니 그러기로 동의했지요. 상인들은 3월 열 나흔 날에 출항하기로 나를 잡았습니다. 마지막 밤을 남겨놓고 심청은 잠든 아버지의 머리맡에 앉아 소리를 죽여 흐느꼈습니다. 그 소리에 신봉사는 잠에서 깨었지요. 어째서 울고 있는 게냐. 묻지 마세요. 아버님. 묻지 말라니 난 알아야겠다. 네가 웃어른들을 공경해야 어른들도 내게 마땅한 대접을 해주는 법이다.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면 내 앞에서 썩 사라지거라. 심청은 하나 눈수 없이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신봉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쩌려고 그런 일을 저질렀느냐. 내 너를 말려야겠다. 그리하여 신봉사는 상인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난 내 딸을 당신들에게 내어줄 수가 없소. 그러니 당신들의 쌀은 도로 가져가시오. 쌀은 우리가 이미 절에 보내버렸소이다. 하고 상인들이 대답했습니다. 이 말에 신봉사는 땅에 풀썩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으며 울부짖었지요. 그러나 청인은 아버지를 상냥하게 감싸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꽃이 피는 일은 자주 있다 합니다. 그러나 어린 나무에 꽃 피는 경우는 없대요. 이 모두 부처님의 뜻입니다. 전 죽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심청은 상인들과 함께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와 심청이 떠나는 것을 슬퍼 하였습니다. 심청이 물속의 물속의 왕국으로 떠난 심청은 그곳에서 어찌나 경이로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되었던지 무태 일에 대해서는 다 잊고 말았습니다. 그 후 새해가 흘러갔어요. 상인들은 배에 물건을 가득 싣고 고향을 향해 되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다 위를 저어가고 있을 때였어요. 그들은 심청이를 바다에 제물로 바쳤던 곳에서 장미꽃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갱생화가 물에 떠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상인들은 이 장미를 꺾으며 말했어요. 빼어나게 아리딱던 심청이의 넋이 장미꽃으로 변한 것일세. 상인들이 고향에 다다르자 그들에게 이런 소문이 들렸습니다. 한양의 젊은 임금이 큰 병이 났는데 갱생화만이 임금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거지요. 이 말의 상인들은 임금을 찾아가 많은 돈을 받고 임금에게 그 꽃을 팔았습니다. 이때 바다의 신이 심청이를 무지개에 태워 다시 무태나라로 데려가 임금의 뜰로 곧장 내려보냈어요. 심청이는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어머니가 청이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왕비가 되리라. 심청이 잠을 깨니 젊은 임금이 자기 쪽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임금은 두 손에 갱생화를 들고 있었어요. 그대는 누구인가 저도 제가 누구인지 모르옵니다. 그리고 나서 심청은 자신이 무태세계에서 있었던 일은 모두 잊었음을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대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은 결코 본 일이 없소. 내 아내가 되어주시오. 그리하여 혼례를 올리고 나자 심청은 그제서야 자기가 못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이 되살아나며 아버지에 대한 기억도 되살아났습니다. 심청은 이 모든 사실을 남편인 임금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녀가 혼례를 올리기 전에 이런 기억이 되살아났더라면 법률에 따라서 왕비가 되지 못하였을 것인데 비천한 가문 출신이 알려지기 전에 혼례를 이미 치렀고 왕비가 되고 난 후였으므로 임금은 심청의 아버지를 데리러 사람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아버지를 데려오자 왕비는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노인께서는 원래 앞을 볼 수가 있었습니까? 아니옵니다. 저는 본래부터 앞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아니옵니다. 제 딸이 저를 위하여 죽은 다음에야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사옵니다. 이 말에 왕비는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아버님의 딸입니다. 아버님께서 제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건 아니시겠지요. 순간 궁전하는 기쁨이 넘쳐 흘렀습니다. 임금은 심노인을 장인어른이라 부르며 깍듯이 모셨고 세 사람은 오랫동안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심청이 요청하여 젊은 처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악셉이 사라지게 되었고 임금과 심청과 아버지는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두꺼비가 보이는 눈 옛날 황해도의 어느 마을에 백시라는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백시는 나이가 쉰다섯이 되도록 살아왔지만 장가들기에 충분한 돈을 모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 무렵 한 보좌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가난한 이들을 혼인시켜 주는 것을 어부로 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암 백시는 그를 찾아갔습니다. 부자는 백시에게도 마땅한 신부감을 찾아주고는 신부감을 사오도록 몸값을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백시는 혼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해가 지난 뒤에 아내는 아내는 한내라는 딸을 하나 낳아주고는 그만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뒤로 열 해가 흐른 뒤 백시는 중풍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그의 집은 당장 굶어죽을 형편에 처하게 되었어요. 이 무렵에는 아직도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풍습이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공동마을에서는 이 마을에 뿌리받고 살고 있는 천년묵은 지네를 섬기느라 해마다 사람을 제물로 바쳐오고 있었어요. 이와 같은 제물로는 처녀들이 뽑혀 바쳐졌습니다. 한 해는 돈 백량을 받고 셋으로 제물이 되겠노라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자기가 죽은 뒤에 아버지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지요. 제물을 바치는 절차는 이러하였습니다. 어치세가 사는 선앙당 안에서 의식을 끝마친 뒤에 서녀를 재단 위에 놓아두고 모두들 떠나버립니다. 그런 다음 얼마 후에 사람들이 되돌아와 보면 천연은 이미 보이지 않고 선앙당에서 천년묵은 지내가 밖으로 기어나와 사라져 버립니다. 이렇듯 제물을 바친 뒤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각별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네는 두꺼비 한 마리를 무척 귀여워 했습니다. 이 두꺼비는 한네가 밥을 먹을 때면 언제나 어김없이 자기 집에서 기어나오곤 했습니다. 그러면 한네는 자기 배도 채우지 못하는 음식을 아까워하지 않고 두꺼비에게 나누어주는 일이 흔히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한네를 선앙당으로 데려가자 두꺼비도 한네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한네를 재단 위에 놓아두고 사람들이 모두 가버리자 천년묵은 지내가 안으로 기어들어왔습니다. 한네를 본 지내는 붉은 빛을 내뿜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한네는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두꺼비가 빛을 내뿜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두꺼비가 내뿜는 빛은 천년묵은 지내가 내뿜는 빛보다도 강한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얼마만큼 시간이 흐른 뒤 마을 사람들이 선앙당으로 다시 와보았을 때 이들은 천년묵은 지내가 죽어 넘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몸집이 크고 착한 두꺼비 한 마리와 살아있는 한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을 기르려는 뜻에서 마을 사람들은 이 두꺼비를 섬기는 선앙당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두꺼비는 더 이상은 산 사람을 재물로 바칠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두꺼비는 자기를 위하여 지어준 자그만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이 작은 선앙당으로 소원을 빌러오는 마음씨가 올바른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두꺼비를 볼 수 있었지요. 그러나 마음씨가 나쁜 사람의 눈에는 이 두꺼비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음씨가 착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까닭에 이들은 오늘날에도 이 두꺼비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들국화 어느 시골 오솔길 옆에 초가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집 마당에는 조그만 꽃밭이 있었는데 예쁘게 색칠한 나지막한 울타리가 꽃밭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이 울타리 밖 개울가에 있는 아름다운 풀밭에서는 작은 들국화 한 포기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햇볕은 꽃밭에 있는 멋쟁이 꽃들에게 따뜻하고 밝은 볕을 쐬어주었고 들국화 에게도 따뜻하게 내려 쪼였습니다. 그래서 들국화는 날마다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들국화에 꽃이 피었습니다. 가운데는 노란 꽃술이 있고 그 둘레에 하얀 꽃잎들이 동그랗게 도단하 있어 마치 햇님같이 생긴 꽃이었습니다. 풀밭에 피어있는 들국화 꽃을 보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그는 아주 즐겁게 따뜻한 햇볕을 따라 얼굴을 돌리면서 하늘에서 지저귀는 종달새 소리를 들으며 들국화 들국화는 들국화는 날마다 명절날이나 된 것처럼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이었어요. 아이들이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교실에 앉아 공부를 할 때 들국화도 가느다란 포른 줄기 위에서 따뜻한 햇볕과 주위의 모든 것들로부터 하느님은 참 훌륭한 분이라는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모든 좋은 것을 조용히 그냥 느낄 뿐인데 종달새는 느낀 바를 아름답고 큰 목소리로 노래 부를 줄 아는 것을 듣고 들국화는 매우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는 헐헐 날아다니며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종달새가 훌륭하게 생각되어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렇다고 노래도 못 부르고 날아다닐 줄도 모르는 자신이 불쌍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보고 들을 수 있거든 따뜻한 햇살이 내게 비쳐오고 나뭇잎들은 내게 입맞춰주고 나는 얼마나 많은 것을 받고 있는가 들국화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울타리가 있는 꽃밭에는 키가 큰 멋쟁이 꽃들이 많이 있었어요. 달콤한 꽃내음이 없는 꽃일수록 더욱 멋을 부렸습니다. 한밭꽃이 장미보다 더 크게 꽃을 피웠습니다. 그러나 크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었어요. 가장 화려하고 멋을 부린 것은 툴립 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제일 멋쟁이란 것을 알고는 그냥 속는 셈으로 고개를 치켜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밖에 있는 들국화를 보지 못했지만 들국화는 그들을 잘 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예쁜 새들도 가까이 내려와 그들을 구경하는 구나 나도 이렇게 가까이서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으니 나는 참 행복해. 들국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종달새 한 마리가 내려왔습니다. 한밭꽃과 튤립을 찾아 내려온 것이 아니라 예쁘지도 않은 들국화가 있는 풀밭에 내려앉은 것이었어요. 들국화는 너무너무 기뻐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종달새는 들국화 주위를 깡충깡충 뛰어다니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부드러운 풀밭이여 사랑스런 들국화여 금빛 가슴에 은빛 옷을 입은 귀여운 꽃이요. 들국화의 노란 꽃술은 금빛이었고 그 주위에 도단한 꽃잎은 하얗게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들국화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누가 이 작은 꽃의 행복을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요? 종달새는 종달새는 뾰족한 입으로 들국화에게 입을 맞추며 노래를 불러주고는 푸른 하늘로 다시 날아올라 갔습니다. 너무 기뻐서 넋이 나간 들국화가 제정신을 되찾은 것은 아마 반시간도 더 지나서였을 겁니다.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지만 자랑스러운 기분으로 그는 꽃밭에 있는 다른 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도 조금 전에 들국화가 어떤 행복과 영광을 누렸는지 보았을 것이 틀림없으니까요. 그런데 튤립은 전보다 더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기분 나쁘다는 듯이 얼굴을 불키고 서 있었습니다. 한밭꽃은 아예 저쪽으로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꽃들이라서 말을 못하는 게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말을 할 수 있었다면 들국화에게 마구 욕을 퍼부었을 게 뻔했습니다. 들국화는 그들이 아주 기분 나빠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팠지요. 이때 어떤 계집아이가 날카롭게 빛나는 큰 칼을 들고 마당으로 나와서는 튤립이 있는 대로 곧장 가더니 튤립 꽃송이를 하나하나 잘랐습니다. 저걸 어쩌나 아 무서워 모두 죽어버리게 되었네. 들국화는 한숨을 쉬며 안타까워 했습니다. 그 소녀는 튤립을 들고 가버렸어요. 들국화는 자기가 꽃밭에 있지 않은 것이 또 보잘것 없는 작은 꽃인 것이 기쁘고 다행스럽게 생각되었습니다. 해가 저물자 그는 꽃잎을 노무리고 잠이 들었어요. 그러고는 밤새도록 해님과 종달새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들국화는 깊은 마음으로 작은 팔을 뻗어 기지개를 하듯 하늘과 햇빛을 향해 하얀 꽃잎들을 다시 폈습니다. 그때 종달새의 노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는 슬픈 가락을 띄고 있었어요. 종달새는 정말 슬프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에게 붙잡혀 지금 열려진 창가에 있는 새장 속에 갇혀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유롭고 즐겁게 떠돌아다니던 시절을 들판에 자라는 푸른 보리 이삭들을 하늘 높이 헐헐 날아다닐 수 있던 신나는 일들을 생각하며 슬프게 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들곡하는 종달새를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들곡하는 아름다운 주위 풍경도 따뜻한 햇볕도 자신의 눈부신 흰 꽃잎도 모두 잊고 새장에 갇힌 종달새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종달새를 도와줄 아무런 힘도 없었습니다. 이때 두 꼬마 사내 아이가 마당으로 나왔어요. 툴립을 잘라간 계집아이가 들고 있던 큰 칼이 한 아이의 손에 들려있었습니다. 그들은 들곡하가 있는 쪽으로 곧장 걸어왔습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여기 있는 풀들을 뜯어다가 새장 속에 넣어주자 이렇게 말하면서 한 아이가 들곡하 주위의 풀밭을 공책만한 크기로 헬기 붙은 채 떠내기 시작했습니다. 들곡하도 다른 풀들과 함께 떠내졌어요. 그 꽃은 뽑아버려. 다른 아이가 말했습니다. 들곡하는 몸을 발발 떨었어요. 뿌리가 뽑히면 곧 죽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살고 싶었습니다. 다른 풀들과 함께 종달새가 갇혀있는 새장으로 가고 싶어서 더욱 살고 싶었지요. 아냐 그냥 나도 그게 있으니까 더 멋있잖아. 다른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살아난 들곡하는 이제 새장 속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가련한 종달새는 자유를 잃어버린 슬픔을 서러워 하면서 새장 속에서 날아보았지만 철장의 날개만 부딪힐 뿐이었습니다. 들곡하는 종달새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고 싶었으나 말을 할 줄 몰라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벌써 아침이 지나고 점심대가 되었습니다. 아 목말라 물주는 것도 잊어버리고 모두 어디로 가버렸을까 혀가 마르고 목이 타는데 공기는 답답하고 종달새가 슬프게 말했습니다. 그는 기온을 되찾기 위해 새장 안에 풀밭에 입을 대었어요. 그러다가 들곡하를 발견하고는 입을 맞춰주었습니다. 나도 여기서 시들어 죽게 되었구나. 불쌍한 들곡하야 바깥세상이 모두 다 나의 것이었는데 네가 자라는 풀밭 한때기를 여기에 넣어주었을 뿐이구나. 풀립을 나무라고 생각하고 너의 작은 꽃잎 하나하나를 커다란 꽃송이로 생각해야 되겠구나. 너를 보니 내가 잃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새삼 그리워진다. 종달새를 위로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들곡하는 혼자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파리 하나 움직일 수 없었지만 어느 들곡하보다 더욱 달콤한 꽃내음을 풍기고 있었어요. 종달새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싹바싹 마르는 혀와 타오르는 목을 축이기 위해 다른 풀립을 쪼아먹으면서도 들곡하는 건드리지 않고 그냥 두었습니다. 저녁때가 되었는데도 종달새에게 물을 줄어 오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는 날개를 펴고 미친 듯이 날아오르여 했습니다. 이제는 목소리도 변했습니다. 그는 힘없는 머리를 들곡하에게 기댔어요. 들곡하도 꽃잎을 오므릴 수가 없었습니다. 지친 몸을 가늘 수 없게 된 그는 땅 위에 시들어 넘어졌어요. 다음날 아침이 되어도 사내 아이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종달새가 죽은 것을 발견한 그들은 슬프게 울면서 종달새를 빨간 상자 속에 넣어 꽃잎을 뿌려 예쁜 무덤을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는 임금님이 죽을 때처럼 멋있는 무덤에 묻혔어요. 그가 살아서 노래를 부르던 때에 사람들은 그를 까맣게 잊고 새장 속에서 목이 말라 죽게 내버려두더니 그가 죽자 많은 눈물을 흘리고 꽃잎을 뿌려 예쁜 무덤을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들곡하가 자라던 한대기의 땅은 오솔길 위에 버려졌고 종달새를 제일 아끼고 좋아하던 들곡하 종달새를 위로해주고 싶어하던 그 작은 꽃을 생각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우리는 평생 많은 인연을 맺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많은 인연 중에 가장 애틋하고 특별한 인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부모와 자식의 인연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선택한 것이 아닌 운명적으로 만난 관계이고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을 하게 되는 사이이지요. 오늘 들려드린 심청이 이야기에서는 아비에 대한 딸의 지극한 사랑 이야기가 나옵니다. 언제 들어도 심청이의 효심은 우리 마음에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미와 감동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